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흐리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열한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약속 장소인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며칠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6월절 행사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통 6월절 행사는 일주일 정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걸어서 예수님과의 약속 장소인 갈릴리 바닷가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벌써 며칠이 지났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7절 끝부분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지만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이미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듣기만 하였던 부활을 직접 목해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정거들을 두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시체를 지켰던 군병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간밤에 몰래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맞았다고 주장하는 군병들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맞았다면 군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직무유기로 이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 중의 증거입니까? 시체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군병들은 시체를 도적맞았지만 벌을 받기는 고사하고 예루살렘 성을 활보하고 다진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 중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겁장이 제자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목격하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의 수많은 증거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먼 이웃나라 불구경처럼 생각하고 이해되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은 기쁨의 환희의 소명으로 승화시켰지만 믿지 않고 의심하였던 사람은 도마처럼 절망과 고통 중에서 방황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재림을 믿어 현실을 넘어 기쁨과 환희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처럼 재림도 믿지 못하여 세상의 모든 근심과 고통을 고스란히 자신이 스스로 지고 가는 어리석은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하니 의심 속에 살지 말고 기쁨과 환희 속에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는 멋진 하루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만은 세상에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와 하여금 기쁨과 환희를 가지게 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동행하는 멋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